금융위기 발생했다. 할로윈의 메카 춘천증도에서 방송 촬영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 발생. 지금 아직 레고랜드 손님 받고 있습니다. 중도의 적은 세계 유일무이한 공사시대 도시로 세계적인 환경의 자원입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와의 메카 중도 레고랜드입니다. 사탕 귀신 숭배 외의 원흉 중도 레고랜드는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선사주족지위에 조상의 무덤위에 이 지금 필요없는 지금 사탕 마귀 숭배 숭배 이 거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사탕 마귀 숭배하는 할로윈 세력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전체가 천사시대 유족지인데 이걸 불법 건축을 펴었고 문화재층도 해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족의 정신을 예정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수행을 예정하기로 했어요. 우리 안정된 이은근혁 공포에서 지상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안정된 이금혁 공포에서 지상하는 것이 좋습니다.